안녕하세요. 고수장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. 수수가 상당히 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제목에서와 같이 힌트는 여기 있는 상위 지구 반대편 쪽을 향하여. 힌트가 딱 맞는 힌트입니다. 거의 뭐 그런 식으로 풀면은 풀리지 않을까. 조금 어렵긴 하죠. 상위 지구 반대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포가 도움을 줘야 되겠죠.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? 수수가 상당히 기니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이 상이 나오기 위해서 이 무턱대고 나오면 포가 움직이는 날에는 난리법석이죠. 이 기물은 하니 당연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상대방 부동수를 여기서만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. 지금 자 이렇게 상대편은 차가 참 정말 왜 이렇게 아 이젠 궁이 움직이네요. 이렇게 놓고요. 자 궁이 내려가고 자 이제 초에서도 움직이지 않네요. 여기냥 왔다갔다 힘드니까. 자 이렇게 아 차가 또 움직였습니다. 아 또 차가 움직였어요. 궁도 움직이고 이렇게 궁이 또 바닥을 박박 기어서 이 포가 자리를 잡아서 제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. 아 그런 다음에 이 자리를 왜 차지할까요? 상이 나올 수 있게끔 상이 나왔죠? 네. 나와도 지금 최소는 둘 게 없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 포가 다시 와서 어느 자리를 차지해야 되느냐? 이 자리입니다. 그 다음에 궁 내려놓고 상이 와서요. 이제 꼬린 지점이 다 왔습니다. 자 이제 지구 반대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. 네. 궁은 막 궁이 바빠졌어요. 지금. 네. 마지막 상이 들어가서 장군. 아이고 숨이 차네요. 그렇죠? 그쵸? 이 상이 이쪽 있던 상이 반대편 여기까지 와가지고 포하고 합세해서 포장으로 외통수로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